이제 다 왔다 자 집에 왔어요 아이쿠 아이고 집에 왔네 어쩌면 좋아 으흐흐흫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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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해봐 아마도 마지막에 물을 물 물 물 물 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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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. 어? 괜찮게 나오는데? 괜찮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? 응? 방구 꼈어. 이렇게? 아유주 너무 귀엽다. 뭐해? 서쪽쪽이야. 그러게. 서쪽쪽이 맛이 어때? 서쪽쪽이 어때, 유주야? 서쪽이 왜 이렇게 잘 자? 그러게. 너무 걱정했던 거에 비해 좀 싱겁다. 그런 마음이 안 돼, 오빠. 싱겁다고. 알겠어. 그런 순간 이제 매운맛 되는 거야. 됐다. 이제 밥. 미안해요. 어? 괜찮아? 역시 보는 거랑 하는 건 천재차이어야 돼. 됐다. 양말 좀 해줄까? 조금만 참아. 거기서. 아이고 미안해. 이리 와봐. 엄마에 비해 주자. 너무 귀엽다. 무서워. Judaism. 엄마가 비해 주자. 아빠의 마음이야. 엄마가 비해 주자. 아하하하. 아, 식겠다. 오빠 먼저 먹어봐 응 이게 잘 잡았어 어 좋아 먹어볼게 김치 얹어가지고 와 김치 진짜 와 2주 만에 먹어있어 자 이제 밥먹을 준비하자 자 기저귀도 말 좀 먹어 아주 까다롭구만 기저귀 젖었다고 밥을 안먹다니 배고픈거보다 기저균 찝찝한게 더 먼저였나봐 그러게 음 이제 좀 편해보인다 이제 좀 편해보인다 잠을 잘 것 같은 얼굴이 아닌데? 이번 이제 시작이군 다음 수요 때까진 이제 안 잘 것 같아 오늘 지금까지 계속 잤어 어?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짜 계속 잤네 어? 트림했다 트림했어? 응 속이 안좋은가봐 어 어휴 트림했어 자 이제 2시간 뒤에 밥 떠먹어야 된다 이제 자 이제 2시간 뒤에 밥 떠먹어야 된다 밥 먹고 자야지 밥 먹고 자야지 밥 먹고 자야지 바ffee 그치 чисто 요즘 너무 맛있게 zwölfin 여러분들은 양파 하나 계란 설탕 아, 새벽 5시에 못 일어났어. 4시인가? 그때가 절정이었어. 나 진짜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. 손수건 왜 이렇게 많아? 손수건 부자네. 입 한 번 닦고 버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. 위생이 제일 중요한데 하루가 너무 짧아. 진짜 후딱 깐다. 무서울 정도야. 오빠의 유가해지기 안 끝났으면 좋겠어. 맛있나 봐. 비타민 꿀맛이야. 오 마이 갓. 눈 떴다. 뭐지 이제. 이제 지금. 맛이 이상한가 봐. 잘했어. 다 먹었어. 오빠 혼자 입힐 수 있어? 입힐 수 있지. 잠깐만. 무슨 소리야. 포켓몬 소리나 내 자꾸. 한 번 먹어보자. 그치. 윗대다. 유주먼? 어때? 유주먼. 날개를 피자. 잘 먹을게요. 응. 배웠다. 이제 식은 밥이 익숙해져야 돼. 이제 식은 밥이 익숙해져야 돼. 감기 걸렸나? 왜? 코가. 아 오빠? 응 감기는 아닌 거야. 우리 집에서 나갔어. 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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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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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텀 스윗텀이 거의 없어? 거의 24시간이야 그냥? 여기 있다가 Bris 신나, 해, 놀피 사이에 카메라카 adequ UK 스윗텀